미국 연방검찰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 국적자를 기소하고 제재 위반에 이용된 대형 유조선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23일 싱가포르 국적자 권기생 씨를 대북 제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날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을 대리해 유류를 구매하고 선박을 이용해 유류를 북한 선박에 넘기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 씨에게 각각 최대 20년의 실형이 적용될 수 있는 미국의 국제 긴급경제권안법과 돈세탁 공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권 씨는 아직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되지 않은 상태로 법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권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다른 나라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검찰은 또 권 씨에 대한 형사기소와는 별도로 권 씨가 대북 유류 공급에 이용한 유조선 커리저스워를 압류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디머스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부는 커리저스워의 압류는 공해상에서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 정권의 노력을 가라앉히는 또 다른 조치라며 미국은 민사 몰수와 형사기소를 통해 계속해서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약 6개월 만에 중국과의 무역을 소폭 재개하면서 국경 봉쇄 조치가 완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현지 취재 등을 통해 조만간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최근 신의주역의 가림시설이 철거된 것으로 확인돼 교역 재개와의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신의주역을 촬영한 지난달 16일자 위성사진입니다. 길이 약 400m에 달하는 터널 형태의 기차 가림시설이 설치된 가운데 비닐로 만들어진 듯 군데군데 찢어져 있고 색깔도 주변 석탄 야적장에 영향을 받은 듯 곳곳이 검은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이 시설을 최초 설치했는데 지난달 31일 돌연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열차의 화물을 가리거나 눈이나 비 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추정되는 해당 시설이 돌연 철거되면서 지난해부터 운행이 중단된 화물열차 재개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주목됩니다. 최근 일부 언론들은 북한과 중국 간 국경문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영자신문인 글로벌 타임스는 북한과 중국의 무역을 담당하는 운송회사 책임자를 인용해 다음 달 1일 단둥과 신의주 사이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일본의 NHK 방송도 지난 15일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단둥에서 북한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는 화물열차를 포착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홍콩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지난 14일 보도에서 북중 국경이 다시 열 것으로 보인다며 단둥 당국이 국경의 무역시설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문을 다시 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전문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또 지난달 북한의 대중 수입품 목록에 설탕과 밀가루가 없는 등 수개월째 주민들에게 필요한 소비제 품목이 유입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 상인들이 설탕 등을 들여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국경을 꽁꽁 걸어잠그며 과도한 반응을 보였던 북한 당국이 실제로 국경을 열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 일본 도쿄올림픽 불참을 발표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를 이유로 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지도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외부 세계와의 거래를 매우 신중히 하고 있다며 북한이 국경을 개방하기까지 앞으로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DOE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새 정책에는 압박과 외교가 모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찰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3일 전화로 진행된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 상황을 묻는 BOA의 질문에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거듭 강조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해 철저한 부처 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대북정책은 지속적인 압박 조치의 이행과 더불어 향후 외교에 대한 선택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이어 검토가 계속 진행 중인 만큼 공개할 내용도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오는 25일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세계 말라리아의 날입니다. WHO는 북한의 말라리아 발병률 감소세가 뚜렷하다며 완전 퇴치를 돕겠다고 밝혔는데 코로나에 따른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로 퇴치 노력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보건기구 WHO는 전세계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적 협력과 지속적 관심 촉구를 위해 지난 2007년 4월 25일을 세계 말라리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WHO는 앞서 23일 홈페이지에 이 2025 계획 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을 25개 말라리아 완전 퇴치 목표 대상국에 포함했습니다. 이들 대상국의 현장 지원과 기술적 지도 등을 통해 말라리아를 퇴치하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WHO는 그러면서 해당 국들의 말라리아 퇴치 프로그램에 대한 연례 모니터링과 분기별 말라리아 발병 통계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북한의 말라리아 발병 건수는 지난 2017년 이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WHO가 공개한 말라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말라리아 발병 건수는 모두 1,869건으로 전년에 3,698건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말라리아에 따른 사망자는 지난 2010년 이후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라리아는 대부분 열대 지역에서 발생하는 만큼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와 협력만 잘하면 비교적 완전 퇴치 가능성이 높은 전염병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전염병은 약 40년 만에 그는 기회를 받는 경우가 많은 의미가 을 원하여 아니다. 그는 다른 민원이입니다. 그리고 아마 볼러를 먼저 도구하고 유효이도 영향을 통해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3.1열 말라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유행하는 것보다 덜 치명적이지만 잠복기간이 1년에 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말라리아 퇴치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WHO는 이번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코로나로 인한 많은 나라의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 조치가 말라리아 퇴치에 필요한 물품 전달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바주 전 소장도 BOA에 장기간에 걸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로 진단키트나 치료제, 또 모기기피제 등 물품 조달을 지연시켜 말라리아 퇴치 노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18차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워싱턴과 서울에서 화상으로 열립니다. 이 행사를 주최하는 미국의 북한 자유연합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대부분의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며 북한을 열자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의 심장과 마음, 국경을 열자는 목표로 기도회를 열고 미국의 전문가들과 고위 탈북민들을 초청한 인권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며 이 자리에서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과 탈북민 구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의 수전 숄티 의장은 BOA에 코로나 여파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북한 정권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으로 북한 주민들이 어느 때보다 고립과 폐쇄 속에 놓여 있다며 북한인들의 심장과 마음, 국경을 열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상을 알리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지난 2004년부터 워싱턴과 서울에서 번갈아가며 개최되는 연례 행사로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과 UN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내 시민단체들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로 세기와 더불어의 한국 내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 서부지법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시민단체,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를 비롯한 단체들과 개인을 대리하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는 23일 보도자료에서 반인도 범죄자인 김일성을 조작하고 미화한 책을 제한없이 판매, 배포하는 것은 헌법과 국가보안법의 원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은 지난 1일 김일성을 저자로 한 세기와 더불어 항일 회고록 세트를 출간했으며 일부 한국 내 서점에서는 이미 판매가 시작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연구가 아닌 출판 목적으로 한국에 북한 도서를 반입하려면 당국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 출판사는 승인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며 출판 경위를 보고 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